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도 있구나. 사이로 총선이 입건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3대 메이저 신문 가운데서도 동아일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일관되게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와 동아중앙일보가 간간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에둘러서 다루은 것에 비하면 동아일보의 침묵은 실로 독자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9월 8일자 동아일보는 총선 끝난 지 거의 5개월 대법은 재검표 더 이상 지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칼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의 칼름이 아니라 동아일보 차원에서 사설을 내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니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재검표를 늦추지 말고 조속한 시간 내 재검표를 마무리하라 그런 주장을 담고 있지만 아무튼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로서는 제가 아는 한 처음으로 글을 내보낸 것이고 그것도 개인 필명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신문사의 대표적인 사설로 내보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놀랍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등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이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된 선거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만간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분 측은 어제 선거소송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부분 단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총선 이후에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1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재검표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넉장 처리 지적에 대해서 다른 총선보다 선거소송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괄 처리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16년 총선 때의 열쇠권보다도 선거소송 건수가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중대소송이 너무 지체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구에서 발견되거나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관리 허술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일부 우파 단체를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선관위가 반박하는 등 휴유증이 이어지는 만큼 대부분이 더 기민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과거 총선에서 재검표에 걸린 평균 처리일은 16대 46일, 17대 90일, 20대 71일이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야 재검표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 누가 봐도 넉장 처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소송을 단심제로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 국회의원에 임기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재검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호를 6개월로 짧게 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 뜻을 빨리 확정하기 위합니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소모적 논란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칼럼을 읽고 몇 분이 시위적절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엘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모적 논란이라고 보는 견해는 단견입니다. 수많은 관립소울과 부실, 부정의, 단편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와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표를 갈라놓은 듯한 사전특표가 전국이 동일하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의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한 숫자 모양이 넘칩니다. 또 M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검표가 늦어진 만큼 국민은 더 주의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선거소송이 너무 많아 일괄 처리가 어려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재검표 처리 규정과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 원칙에 합당한 재검표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꼼수를 뿌리거나 국민들의 눈이 매섭게 지켜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아일보 차원에서 사슬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한국의 언론들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발견된 수많은 그리고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물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은 그것은 자위건 타위건 간에 엄청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부정행위를 침묵하는 것은 결코 언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태도는 결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가 파산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신문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는 추미애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은 모두 다 그 뿌리와 기원을 찾아가면 결국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서 모든 것이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0년 4.15 부정선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도 엄청난 의혹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압성할 수가 없는 결과가 결국은 선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3대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용기를 내서 사슬에 다룬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거치지 않고 정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좀 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실이 이기는 사회 그리고 선이 이기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 그리고 상식이 승리하는 사회 양식이 승리하는 사회 양심이 이기는 사회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여진 유튜브 입장에서 논객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동아일보가 사슬에서 다룬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보고 그와 같은 일보를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 뭐냐 동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런 재검표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GONGBING호 TV의 GONGBING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